네 먼저 올해 최고의 신이로 꾸미는 그룹입니다. 투모로우 바이 트겨더 모시겠습니다. 투모로우 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서오세요. 네 환하게 웃어주세요. 다른 포즈도 한번 해볼까요? 네 올해 3월 데뷔한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요. 저희 마지막으로 2019 K-POP 페스티벌 파이팅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. 2019 K-POP 페스티벌 파이팅! 파이팅을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실까요? 하나 둘 셋! 2019 K-POP 페스티벌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네 여기까지 투모로우 바이팅에서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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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